3번째 안낸킹은 뒤늦게 발송된 행사 초청장 얘기입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도발로 희생된 국군 장병을 추모하는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어제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행사 4회를 맡은 해군 일병 박보검 씨의 목소를 들어보겠습니다. 해군 일병 박보검입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은 작별인사 속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서해수호 55 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념식에 참석자들을 초대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치인들은 오지 말라고 해서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었는데요. 변호사님, 기념식 바로 전날 문자로 초대장을 보내면서 굉장히 구설에 올랐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그 문자를 준비를 해봤어요. 문자를 지금부터 함께 보실 텐데,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참석 인원을 축소했지만, 참석 요청이 많아 정당 대표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은 초청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건데, 기념식 하루 전날 문자 메시지로 초대장을 보냈다? 너무 성의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국가적인 행사는 행사가 있기 한참 전에 미예고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행사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주요 인사들에게는 비표라고 해서, 그런 비표를 먼저 발송한 다음에 그 비표를 소지한 사람만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행사 전날에 카톡 혹은 문자로 행사 초청을 한다는 것이 이례적인데요.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 인원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을 하고 있죠. 국가보훈처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참석 인원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국방부는 선거운동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부대 방문을 제한하는 그 내교로 인해서 참석 인원을 축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 다른 해명을 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유승민이라든가 택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을 거세하게 했죠. 그렇게 논란이 되다가, 급기야 행사 전날에 이렇게 문자로, 갑자기 종전의 입장을 바꿔서, 정치인들까지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입장을 왜 바꾼 거죠, 근데?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보훈처 아까 저희가 봤던 카톡 초대장, 문자 초대장을 보면, 기념식 참석 요청이 많아서 참석 범위를 최대한 늘려봤는데, 가능하게 됐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면 예전에 국방부가 내놓았던 선거운동 기관이어서, 정치인의 부대 방문을 제한해야 했다는 그런 해명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제 보훈처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 그리고 국방부를 담당하는 국회 국방위만 제한적으로 초대해, 뒤늦게 초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어제 행사에서 논란이 된 장면은 또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현재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어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는 도중에, 저렇게 조는 모습이 생중기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천안한 폭침으로 수장된 46명의 청년에 대한, 집권 여당의 속마음을 보여준 장면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강도 높은 일정을 치르고, 행사에 참석해 순간적으로 피로가 몰려왔다,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저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참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잖아요. 그날도 지금 거의 부산 갔다가, 전국을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행사에 참석한 건데, 솔직히 이게 생리적인 문제라서, 왜냐하면 지금 거의 각 당대표들이나 선거에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소위 이 부분에 대해서 속내를 틀어냈다, 이런 건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이거는 뭐 여든 야든 간에, 사실 이 햇볕이 내리쬐는 행사장에서 있으면, 참 이래 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 좀 좋은 걸 가지고 우리가 과도하게 좀 야당이 몰아붙이는 것도 뭐하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동안, 저는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진작 이렇게 좀 성대하게 치러졌으면 어떻을까라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김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하고, 올해 참석을 하셨는데요. 초대, 첫 해와 둘째에는 해외 순방, 그다음에 다른 일정 등으로 해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천안함 유족들 이런 분들이, 왜 우리를 홀대하느냐라는 비판론이 많았거든요. 탁현민 씨가 이번에 뭐 함정도 많이 동원하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진작 그런 처음부터 이랬으면, 좀 유족들 마음도 많이 좋아졌을지 않을까라는 그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지난해 열린 기념식에서는 눈길을 끌었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간 한 유족의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영상과 최근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이게 컴퓨잉인가? 누구 수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이란 게 있는 거니까? 그럼 저 컴퓨잉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한 장 치워주세요. 제발 좀, 이게 어디서 이게, 우리 아이들 보낸 일인가 좀, 확실하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는 변함이 없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없지, 그지 없는 거지. 아무리 해봐도 뭐, 대한민국은 위해서도 정치해주는 게 아닌데. 네, 변호사님, 유족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절절해지는데, 이 윤청자 여사가 올해 기념식에는 김정숙 여사의 옆자리에 앉았다고 하는데, 이 윤 여사의 답답한 마음이 좀 풀렸을까요? 네, 김정숙 여사가 윤청자 여사의 옆자리에 앉아서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위로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진실로 바라시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대체 어떤 원인으로, 누구의 소행으로 목숨을 잃었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한 대통령과 우리 한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청자 여사께서는 아직 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혹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고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금 어떤 한이랄까요? 그거를 계속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류제와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